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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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래서들 하는구나 젊은 애들이 이랬구나 기분이 이렇구나 이러니까 좋구나 이런 걸 너무 느끼는 거야 바깥의 공기는 쌀쌀하면서 안에는 따끈하면서 늘 그냥 막연하게 꿈꾸던 거를 체험해 봐서 행복했어요 언니 아까 그거 봤잖아 아쿠아리움 이거 해봐 1억 5조 이야 진짜 허리가 없더라 1억 5조 어쩌면 허리랑 다리랑 이렇게 하니까 물에서 움직이는 게 에너지 터비가 많잖아 그냥 그냥 움직이니 완전히 절대로 그냥 허리 살 없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노숙죄 이들 으 으 드라뜬 감사합니다.